이거는 돔 돔도다리 그리고 회 먹을래 이제 회 못 먹으니 회 먹으면 안 돼 아직. 좋아 좋아지?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하려고 회를 시켰습니다. 회 회 좋아하세요? 이거 보세요. 뭔지 아세요 이거? 이거 돔도다리 도다리입니다. 도다리 자 여러분 이거 통우럭이고요. 통우럭탕. 하지만 머리는 넣지 않겠습니다. 자기야 이거 통우럭탕에 머리를 안 넣을게. 뭐야? 통우럭이라면. 머리 당연히 넣어야지. 아니 그 살도 많은데 이걸로 해서 그런지 머리를 넣어. 아니 잠깐 야 그거 따로 널 안 넣고 내가 숟가락 때 넣어 먹어. 나 못 먹어. 진짜. 머리는 내가 먹을게. 아니 보이는 것도 싫어. 아 진짜. 진짜. 아 그럼 저걸 버려? 베렸다 베렸어. 매운탕에 비주얼. 보이시나요? 이거 아니다. 뭐를 먹느냐? 이거 뭐야? 해. 왜? 시키다 보니까 너희 줄게 없네. 뭐? 소주 잔이 없어. 아빠 나 해 먹을래. 소주 잔이 없어. 그렇다고 그랬으면 어떡해. 내가 아끼는 건데. 스타벅스 잔에다가 소주 한번 먹어보자. 소주 잔이 없어. 이거 그냥 엄마가 아끼는 거야? 아끼다 똥대. 그러면 안돼. 여기다 소주 잔이지. 커피 잔이야? 술 먹지마. 술은 건강에 안 좋아. 그러니까 엄마 아빠 먹지마. 건강에 좋은게 뭘까? 도아야. 가끔 아빠가 술을 맨날 먹어요. 아빠 술을 한 달에 한 번 먹어. 한 달에 한 번. 많이 먹지도 못해. 반병이 주량이야. 뭘 많이 먹지 말대. 아빠 친구들 만나면 많이 먹잖아. 진짜? 언제? 도왔어요. 언제 언제? 엄마 모르는데? 너희가 줄게 없어. 미안한데. 이거는 봄도다리. 그리고. 우리 회 먹을래. 너희 회 못 먹으니. 회 먹으면 안돼. 그래 구워줘. 그럼 여기다 해 구워주면 되잖아. 야 거짓말. 농담하지마. 이거 봄도다리. 제철 도다리야. 여기다 구워줘. 지금 이게 제철이래? 여기다. 여기다. 아니 그러지 말고. 아니 생선을 구워 먹으면 되잖아 너네. 없나? 아무튼. 신선 없고. 아무튼 해나 구워줘. 안 돼. 이거 아빠 거야. 근데 이건 우리 둘이 먹기에는. 이건 뭐지? 샐러드도 있는 것 같고.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좀 많은데. 이거 좀 구우면 안돼? 아니. 야. 우리 배고프단 말이야. 아니 봐봐.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회를. 아니 왜 우리 배고 안 시켜가지고. 왜 우리를 못 먹게 하냐고. 아니 너네 밥은. 구워줘. 밥은 차리면 되는데. 아빠 이거. 밥도 못하게 하네. 이거는 아빠 술안주로 그냥 오랜만에 힐링하려고. 한 건데 이걸 어떻게 구워. 말이 돼? 방해하지 말고 이 어른 먹는 거에. 어? 구정해. 이거 좀 봐 보세요. 뭐야? 이게 뭐야? 어? 해 라고 쓴 거야? 해인데 해 라고 써봤어. 왜? 왜? 해 달라고? 어? 해 달라고 해 쓴 거야? 우리 뚜진이 그래도 한글. 해 구워줘. 아이 구워줘. 이름 뭐지 이거? 몰라. 고둥? 몰라. 먹을 수 있어? 빨면 코딱지 같은 거 나와. 아 진짜 먹는데. 안에 코딱지 들어있어 코딱지. 그래요 혼자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? 난 먹을 수 있는데요? 떡백지 아빠. 맨날 술 마시러 나가면서. 맨날? 무슨 말 하는 거야? 지금 엄마한테 물어봐. 내가 무슨 맨날 술 마시러 나가. 그래. 아빠가 술 마시러 나가는 건 정말? 어? 얘들아. 진짜 한 6개월에 한 거 있을까 말까 하는 거. 엄마한테 물어봐. 안 걸려요? 네? 응. 맞잖아. 해 구워줘 해 구워줘 해 구워줘. 해 구워줘. 해 구워줘 해 구워줘 해. 우리가 가지던 clock다. 해 보다. 것ージistent俺 하면 돼. 야 stanamer자 outline. Romeo? 불 inom 멀칼 영상으로 밀붙여. 명소 cond 또 애기들 먹여야지 또 어미새의 심정으로 또 야 애기 새들 일로와 어 입 벌리고 있어 어미새처럼 입에다 넣을 테니까 빨리! 어? 수지야 알겠어 아이 그만해 어? 그만해 일로와 뭐야 몸에다가 해 해 해 해 해 구워주세요 해가 아니고 회야 회 그리고 너 봐봐 넌 회 굽고 있잖아 지금 보여 안 보여 엄마 이거 봐봐 아빠 회 다 없어졌어 지금 엄마 나 회 영웅 됐어 우와 내가 수아가 좋다고 내가 더 만들어서 가져왔어 됐어 아직 하나 더하나 봐 돈도다리 무슨 소리야 돈도다리를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을까요? 이제는 저렴거나 배부르거나 배부르고 맛있기만 먹으면 좋지 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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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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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 앉으세요 오오 막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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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앉으세요 이제 회 굽고 있으니까 회 먹을 준비해 야 빨리 회를 먹을 준비해 뭐야? 아아 술 취했어? 아니야 빨리 앉아 빨리 회를 먹을 준비해 회 회 회 회 엄마 뒤에 엄마 뒤에 엄마 뒤에 회 회 회 회 잔뜩 부쳐놨네 그렇게 회를 먹고 싶었어 너네가? 응 빨리 먹고 싶어요 뭐야? 이게 뭐야? 마가린이야? 응 애들 좀 더 맛있게 먹을래 마가린이 좀 더 마가린이 필요 없는데 마가린이 조금 저거 보면 좀 더 맛있대 생각해서 음 맛있겠다 오오 한번 먹어봐요 먹어볼게요 네 어우 근데 냄새는 동그랗다 아 뭐라고? 냄새 마가린을 넣어서 그런가? 음 까다롭게 마가린 냄새 나 마가린 냄새 나 마가린 냄새는 맛있다고 했는데 엄마가 네 먹어봐 그래도 맛있을걸 콜을 왜 막고 먹어 엄마가 생각해서 해줬는데 응 아 뜨거워 마가린이 그거 마셔본 거 아니야?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었다고 나도 맛있어 줘 봐 나 하나 먹어 볼게 콜을 맞고 먹고 있어 콜 안 맞고 먹어도 돼 맛있지 생선 맛이야 네 아니 아니 냄새는 안 좋은데 맛은 있다 맛있지? 맛있어 가리비고 엄마 최고다 진짜 회가 회에 김 싸 먹고 있어요? 맛있어요 아빠 저거 봐봐 찰리채플린이야 또 찰리채플린 같아 왜? 뭐야 능청스럽기까지 안돼? 저희는 매운탕에 라면을 넣습니다 국룰이죠 국룰 국룰입니다 국룰 나 라면 안 넣었으면 엄마가 술 안먹는다고 왜그래 술 안먹는다면서요 이거 넣어서 먹는거 어때요? 뭐요? 소라요? 그거요? 그거는 못 넣어 먹어요 껍데기 때문에 이거 넣어 먹는거 어때요? 쌈 싸는거에요? 아빠 좋은거 줄게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사랑 고맙습니다 아빠의 사랑 아빠의 사랑 진짜 손에 싸면 어떡해 나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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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사랑 뭐야 뭐야 아빠의 사랑 아빠가 회 뺏어 먹으니까 맛있어요? 네 완전 맛있어 왜 뺏어 먹는게 맛있어요? 손 왜? 아빠 손 잡아 왜? 손 잡아 아파 아빠가 우리 또들이랑 같이 후식으로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주문했어요 각자 무슨 맛 골랐죠? 저는 이거 둘이 골랐어요 슈팅스타랑 체리즈빌레 아빠는 뉴욕치즈케이크 뚜진은 엄마는 외계인 그리고 엄마 누가 골랐어 엄마는 저기 바람가게 사라지다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거 둘 중이를 제일 좋아해요 둘 중이를 좋아해요? 둘 다 좋아하다는 소리에요 오늘 회 구워 먹으니까 어디서 맛있어요? 응 너희들이 좋은 분 나도 좋아 뚜하 둘이 사랑해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